저희 공연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앞에 보신 것처럼 한국종합연예인단 영예학 영화배우 구찰미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릴께요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대관이 반갑습니다. 의중복지원에 오신 어르신들 오늘부터 여기 다수원 웨딩홀에 오셨네. 오늘 오신 분들 대관이 반갑습니다. 정말 최종로 관장님께서 예행장을 이렇게 대회를 해가지고 저 지역에 큰 데서 음식도 대접하고 공연을 하게 되었고요. 연말이라서 아주 짜유픈 다듬게 합니다. 그러니까 얼마 남자면 정육연 잘 보내시고 내년 무슨 연예학 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공연한테 큰 박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이 공연을 진행할 사회자 영화배우 구찰미 단장님 정둥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. 대왕이 반갑습니다. 네 그럼 우리 한국종합연예인단의 합창단의 합창으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벌써 고쳐와 웃음이요. 잘 사고 좋아 기쁨이세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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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경계 여러분 정당은 구성어 잡아 봅시다 조국이 한 번 뜨거우니 동일잔치 날도 하지 않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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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야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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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